안녕하세요. 저는 기중입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중입니다. 오늘의 다음엔 테크닉 트레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중입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독일에 살고 있는데 여기 우리 한국 칼처럼 쏘는 분들이 모여서 오늘 행사를 하는데 아주 즐겁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프랑스입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정말 멋진 기중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존, 저는 그리스입니다. 지금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왔습니다. 좋은 기縁입니다. 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recording입니다. 오늘 두 demonic 메뉴 heeft 한국의 전체양을 공격했을 때 그리고 이 전체양에 찍지 못했을때 그런데 저는 두 번째 전체양에 찍을때 그리고 또 다른 전체양에 찍을때 그래서 여기가 다 완벽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전체양에 찍을때 다시 돌아올게요 좋은 퍼스를 긴. 저는 André와 제가 이 세 작은 워크에서 와 함께 배우는 15th 전원 선수 음식이라는 공연. 제가 첫번째 주말 입니다. 서서는 게 너무 아프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안입니다. 솔로봇입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저는 침무새의 명봉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크고, 120만 원입니다. 새로운 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 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Patrick입니다. 저는 하나의 부분들입니다. 저는 도면대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데, 많은 도움이 되어서, 항상 한국의 일주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hristian입니다. 저는 15. 도면대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일주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geht구 Сер Benfred ologist, 이 바닥은 저 Solutions한 첫 을 supervisors ごivos 매주 일요일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엄지민이라고, 여기서 사람들이랑 같이 만나서 할수록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ndreas.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음은 다음은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이소입니다. 저는 다용릉을 만듭니다. 저는 스쿱을 맞추고 정말 즐거웠습니다. 정말 즐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소입니다. fromPHANAU입니다. 저는 첫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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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저는 한국어의 카어로서, 한국어의 카어로서, 제 스케치의 카어로서, 한국어의 카어로서, 한국어의 카어로서, 지금과 무한한 나 아빠도 많이 learned of it's able to learn from them. 이번에는 코로나 monarch이 없음 Pelab envoy, 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성! Work to scale up!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저도 Васили스, 한국국토정보공사입니다. 예!